커피야, 탄생하라! 오빠! 오빠! 잘 잤어?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응?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나 어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뭘 먹는 거야? 매운 거 알잖아 땀나가네 땀나야! 김 계량법 다시 한번 뿌려줘 오늘의 아침 고트멜 고트멜 사과 군고구마 군고구마 와 있을까? 한번 쪼개봐봐 민지야 엄청 맛있고 이것이 바로 근데 호일 조심 우리 호일 4개 밖에 없어 재활용해야돼 욕지도에 민호식품에 신율미종 고구마 다 익었겠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캠핑에서 바로 구워먹으려고 집에서 다 손수 닦아온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끝 고구마 고구마 이 위에 여기가 있다. 오뜨밀에 고구마랑 참치 넣으면 괜찮을 거 같아. 어디 가나요? 알파스. 근데 지금 너무 추워. 올라가면 따뜻하게 되는데.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알파스 암자 표지판이 있고요. 올라오니까 조금 따뜻합니다. 이쪽으로 가시고요. 알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목벽 앞입니다. 몇 판째? 책판? 남장 거의 산책 100개 있고 여기 진짜 좋아. 비스남장. 별의병님. 이게 멋있다. 민지가 좋아하는 햇빛. 오늘 따뜻해서 너무 좋아. 알프스. 천태선 알프스 암장. 겨울 암장. 진짜 알프스 암장 완전 겨울 암장. 여름에 엄청 덥겠지? 완전. 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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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오늘도 조금 더웠는데 중간중간. 그렇지? 어 땀 나고. 당했어. 넘어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넘어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대자로 뻗어대요. 나 놀리다가 대자로 뻗어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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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조심해서 내려고 가을에는 당염때문에 미끄러워요 이튿날 끝 천태산 알프스 암당 여기 써있었는데 어디 더 가야되나? 천태산까지 가면 안되고 가기 전에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써있어 이 부분 친절하게 앨브 쌈장 친절한 암정이야 진짜 의자도 많고 데크도 많고 여기 좋으면 으 으아 진짜 애기 같아 이거 오늘의 저녁 맥엔치즈랑 메시 포테이토 랑 장발짱빵 바나나랑 내꺼 맛없는 고구마 그거 넣으면 돼 또 캠plo picnic 정답 먹자 Will Hack 우린線 맥갠치즈 선얼료를 선연료 양장발짱빵 이거랑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 짠짠 짠짠짠 고구마 주세요 하나에 3,000원 너무 비싼데 하나에 3,000원 솔직히 너무 비싸다 욕지도 해서 온 거구마 하나에 3,000원 욕지도 거쳐서 서울 진논현 거쳐서 밀양 거쳐서 멀리 온 거구마 하나에 3,000원 심지어 군고구마 폐기역 얼음 폐기역 탐탐 얼음 얼음만 해야되네 폐콤인토티 아이스 오 얼음소리 음 이거지 우리 짱구 먹어서 그런가 봐 오늘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서 그래 폐기역 탐탐 와 진짜 시원해 오늘은 무슨 책이냐면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 민지는 영상편집하고 나는 책 읽으면서 개인식 사진을 보내고 있어 지금 나온지 집에서 나온지 4일째인데 3일째? 3일째인데 처음으로 갖는 개인식 처음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다 3일에야 비로소 시간이 났어 왜냐면 동네에서 텐트 치니까 그치 아 3일째